안녕하십니까 35주년 기원공연, 공연기획 및 이번 35주년 4일에 맞든 한이만한 16기 건반 박원호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간 내에 있어서 와주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지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공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시간은 바로 제 멘트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총 8개의 팀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많은 호응과 동력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는 맥주와 다과 그리고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텝들이 말씀해주시면 다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사운드가 맞춰졌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음향팀이 뒤에서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연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바로 이제 오프닝 팀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주년 기념곡연의 첫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한이바란 재학생 연합팀이고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네 팀 이름은요 우리 성우 하고 싶은 것 다해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 팀입니다 첫 곡은 성운탁의 3위인곡입니다 갈게요 할게요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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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리 넌 화이팅 재밌었나요? 네 어느새 막곡이네요 즐거우신가요? 저도 즐겁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외국 밴드인데요 제가 하는거죠 헤일스톰의 아포칼립티드라고 고마워요 입금 해드릴게요 재밌게 즐겁게 관람하시고 뒤에 있는 동영상도 재밌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이 너무 많아서 고마워요 잘가요 고마워요 네 잠깐만요 빨리 빨리 끝내고 빨리 술 먹고 싶습니다 너무 떨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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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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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